와우 여러분 쿠키 도우를 뭐가 많나요? 너 목발 상해지! 발달이 잘 해주셨어요? 발달이 잘 해주셨어요? 응 잠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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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큰일 났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컨 15 크로맥스 블랙 1TB 비싼 거라고 하시네요 너무 비싸요 저희도 깜짝 놀랬네요 어댑터는 있을까요? C타입 어댑터? 아 몸통이요? 전품은 비싸잖아요 280 보다가 28,000원이니까 싸게 느껴지네요 1%의 가격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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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게 해놨다 너무 예쁘다 좀 깔린 게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다 약과 아이스크림 약과 아이스크림 온갖 오우 독특용 잘 모르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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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파 아사 직전인가? 한 끼도 안 먹었나? 당연하죠 지금 일어났죠 헤이걸 헤이걸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야? 야 무거리가 한 줌인데? 니 몇 킬로냐? 보고자마자 몸무게 물어보는 저 무리한 녀석 무시하고 뭐야 이거 인당 한 개씩이야? 어 근데 이거 지금 한 입 먹어도 돼? 어 아니 근데 별로 맛없어 아니 입나 배려 언니 이거 어디 가서 먹을까?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정확히 이름이 뭐죠? 쿠키도우야 쿠키도우 아니 완벽하지 않아 너무 콩팩콩 레저콤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기 이건 뭐예요? 아 이거는 이거를 구운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? 여러분 쿠키도우를 먹어봤나요? 쿠키도우를 아세요? 너무 약간 딱딱해 개맛이는데? 진짜? 아니 푸딩이랑 다른 매력이다 근데 이걸 구우면 이렇게 된다고? 어 야 얼굴이 존맛인데? 개맛이는데? 맞나요 너무 맛있는데? 진짜라? 아니 언니 나 위로할라 그런거지 스프레드로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맛있진 않지 않아 기대감 낮추려고 근데 나 진짜 약간 자신이 없었어 푸딩이 퍼먹는 케이크 느낌이라면 이거 완전 다른 매력이야 그치? 뭔가 와그작와그작 씹혀? 난 그게 너무 좋은데? 이게 뭐 설탕이야 뭐야? 설탕 설탕 이게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와그작와그작 씹히잖아 네 동글 푸딩이랑 차이점이네 맞나요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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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맛이가? 몇번에 1분 남았어요 꼬니언니 찌가 아싸 나 지각 아니다 지각 털출했어 와 이거 설탕 설탕 들어있네? 미쳤다 아니 언니들 어떻게 살았어? 그냥 이렇게 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지 절대 이게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야 너무 맛있다 난 이게 제일 맛있다 진짜? 이거 1등 내가 먹여보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받은 좋아 진짜? 진짜? 왜 다 별로래? 근데 난 안 넣어서 보긴 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 왜냐면 나는 쿠키 등을 처음 먹어보거든 이 자글자글 씹히는 게 너무 좋은데? 프레드처럼 먹어도 되겠다 얇은 비스킷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거 같아 맞아 다들 그만하잖아 어디 발라먹고 싶어 야 어디 발라먹고 싶다 야 이거는 밑에 가루가 있네? 아 얘도 왜 이렇게 안 와? 배고픈데 우리 뭐부터 먹어볼까? 꼬리도 찍어야 되잖아 야 지갑쟁이 야 일로 앉아봐 봐 홍동조아의 음식을 설명해줄게 어디 갔어? 자 이거 전체에 다 넣을 거고요 나 이거 세팅하고 마이크 좀 할게 오케이 우리 먼저 이거 먹을까? 이번에는 우리가 공룡으로 테스트할 메뉴고요 이거는 개별 한 개씩 우리 뭐 당뇨 걸리면 책임진데? 땅튜브 아니세요? 짜친다 진짜 분위기인데 한몫한다 빵빵보요 여러분 자 이게 기본 쿠키도우고요 쿠키도우를 먹어보셨나요?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 다면까지 먹어봤어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황치즈 쿠키도 이거는 얼그레이 쿠키도 뽀니까 싫어하는 거죠? 하지만 좋아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싫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코 쿠키도우 그 다음에 필스타치 쿠키도우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나 오늘 또 진짜 빵빵볶 이게 제일 맛있어? 좀 적게 썼네? 그리고 여러분 쿠키도우를 구우면 이게 완성이 된답니다 우와 우와 자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맛을 보세요 저희는 이걸 먹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관이에요 이거 먹었으면 맛있게 썼네 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밑에 크럼블처럼 이렇게 잘게 잘게 다진 거에 위에 푸딩처럼 크림을 올렸습니다 자 저희 먼저 먹어볼게요 자 우리 둘이 따로 먹읍시다 이게 님 가방이고 여기 얼른 넣을게요 나위만 하시던데 이게 피스타치우가 제일 맛있다 저희는 끝에 짬맛 들어오는 게 맛있네 와 너무 맛있는데? 이건 좀 확실히 꾸덕하다 그러니까 우리 푸니님이랑 이렇게 먹고 크림치 1등 이것도 피스타치우 1등 황치즈 2등 이렇게 대표님이랑 친하면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 개꿀 이걸 먹으러 왔죠 혹시 얼굴이 조금 나와도 되나요? 상관없습니다 님이 팔릴대로 팔려서 어때요? 만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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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까지 맛있다 김치 김치 중기 두렵다 이쪽 3개가 좀 그렇지 뭐 맛있다 이거 언니꺼야 이거 맨 밑에도 약과가 들어있네? 응 청이 맛있는데 청? 그 청 뿌리는 장면을 그래서 나만 찍었어 보내줘 이거 약과 본 약과를 부셔서 넣은 거 그랬지? 이거는 초코 약과 이건 그냥 찹쌀 약과 존맛이 아빠 맛있다 초코 약과 되게 잘 어울려요? 초코 약과 맛있다 응 맛있네 시나무 향이 초코를 싹 감싸네 그리고 우리 평화력을 잘했다 나 이 한적한 느낌 주말에 왔으면 여기 뭘 앉았을 때 시끄끄러 해가지고 호떡이거나 이러면 맞아 진짜 왜 하신다 여러분 짜자잔 진짜 보자 네가 가는 걸로 한번 보자 기다려봐 조금만 천천히 해줄 수 있어? 이거 울복이 터졌네 우리 이거는 무슨 맛이라고? 단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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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 현대에서 밖에 안 판매 아 더 현대 메뉴구나 더 현대 메뉴 와 맛있어 너무 예쁘다 입술을 공개 카메라 이렇게 6개의 티케이크가 들어있는데요 시아 동갑만 색 개좋은 맛 특이홀 응 근데 네 카메라에만 보여주네 어? 야 이거 아이폰 15야? 아니 13인데 화질이 좋아 내 거랑 화질이 너무 달라 이거 이거 어 근데 진짜 화질이 다르다 그치 효비 줬어? 나 안 줬어 뭐 쓰레기 아니야 잘 어 야 여기 떡이 들어있네 진짜 단무침다 효비가 큰 거 아 뭐야 저 새끼 먹고 있잖아 난 나한테 쓰레기라고 한 줄 알았네 왜 그럼 누구한테 한 거야 얘한테 효비 줬냐고 내가 속여서 나한테 쓰레기라고 한 줄 알았어 저희 아직 뭐 먹을지 정하지 못했어요 김밥이랑 떡볶이로 오겠지 먹으러 먹어 어? 뭐야 왜 이렇게 사귀해 너 목발 사귀지 전름빠리가 범위해 전름빠리가 범위해 음 맵다 개맛있다 매워서 떡볶이 소스에 김밥을 찍어서 김밥 옛날에 학교가 1때 먹었던 음 김밥이 맛있어 맛나요 우리 또 뭐 나오는데 라면 약간 매콤한데 한 내킹냄 쌀떡국도 맛있더라 진짜 떡볶이 맵다 으? 튀김도 맛있네 진짜 약간 매콤하지 생각보다 진짜 매콤해 근데 막 하닥하닥 매움이 아니라 그 생각했던 그것보다 매워 쌀떡이네 쌀떡이라고? 쌀떡 아니 이거 맛있대 어 물떡같은데 어? 물떡같은데? 물떡이네 쌀떡에 26떡같은데 왜 약간 쌀떡 느낌인데? 딱딱 끓는 게 쌀떡같은데 좀 애매하다 쌀 앤 밀일수도 있죠 고찌 사람들 입으면 다 쌀떡이네 밀떡이야 쌀떡같은데 쌀떡이네 딱딱 끊기는 게 쌀떡 있니? 뭘 딱 끊겨서 쌀떡은 쫄깃쫄깃이 들어지네 근데 쌀이 좀 안 좋은 쌀떡이네 밀떡이야 좀 괜찮게 만든 밀떡같아 좀 안 괜찮게 만든 쌀떡같아 쌀떡은 안 괜찮을 수가 없어 그거 쌀떡파야? 응 사장님이 고구마지기엔 크토 줄게요 하면서 진짜 이만으로 크토 굴러서 죽인거야 이거 나 고구마지기 뭐야 말하지 오징어 시킬거야 고구마 왜 안먹어? 그냥 다른 것도 많이 써봤는데 맛있겠다 라멘이에요 병육면처라는 거 이건 누구꺼야? 언니꺼 아니야 어머 고비가 한개야? 둘로 나누면 두개겠지? 넷으로 나누면 네개군 근데 뭐 어쨌든 사장님이 훌쩍하면 한개가 되는 거긴 해 근데 설마 안 그러겠어? 이들이 여기서 눈치 잘 둔다 너 눈치 봐? 요새 좀 찾혀졌지 악마 그 장체였는데 제가 자르는 고기를 했소 생각보다 개운한 맛은 아니네 응 그렇게 좋은데 나도 그럴 거 같은데? 진짜 코렛발이 와 잘 걸리네 목발이 떠다니네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해봐요? 그런 식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해봐요 계속 이렇게 해봐요 그럼 ALEXA가